자 4년된 시트를 뜯어냈는데요. 4년된 시트. 아 베이지색이 때가 엄청나게 타가지고 다 헤졌죠. 이게 4년된 거구나.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. 이야 진짜 4년동안 고생했다. 4년동안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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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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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. 방역에서 바람을 많이 넣고 미치교환을 했는데 그 자리가 또 바람이 좀 많이 차이 나네요. 집으로 가서 잠깐 정비 좀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때문에 왔습니다. 오늘 저녁때문에 왔습니다. 오늘 저녁때문에 왔습니다. 대형적으로 눈빛이 없는 것 같아요 생일이 없는 것 같은데 대형적으로 눈빛이 없는 것 같아요 지렁이를 뺏어 지렁이를 뺏어 안쪽으로는 이딴 아이고 아.. 힘들다. 힘들어 힘들어. 바람 들어가야지. 아니 근데 보험은 들어 놓고서 왜 이거 이렇게 생쩨어로 하냐고 어? 보험 불면 되는데 내가 못 믿어서 그러지. 아.. 내는 조리가 이렇습니다. 아.. 힘들다. 니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매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아버님 말고 저하고 번거로워합니다. 이 장비 사놓고 언제 쓰나 했는데 이거 한번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 쓰네요. 어차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루를 옮는다고 이상하게 바람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. 생각보다 방향제가 괜찮은 것 같네. 오늘 드디어 시트가리를 합니다. 시트가리. 아.. 참.. 상태가.. 위자를 먼저 뜯어야 되겠다. 이 시트를 벗겨내려면 거의 모든 차가 다 있는데 현재 차는 특히 다 똑같습니다. 드러내면 되는데요. 드러내는 걸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고 밀어서 밀어서 드러내면 됩니다. 땀 좀 썩겠네. 시트를 뜯어내면 뒷좌석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흡음제라는 좀 아.. 사놓고 다 해지말 걸 그랬나? 좀 진동을 좀 잡아주긴 할텐데 자 4년 된 시트를 뜯어냈는데요. 4년 된 시트 아.. 베이지색이 때가 엄청나게 타가지고 색이 밝아서 때가 금방 타서 다 해졌죠. 이게 4년 된 거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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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오래전엔 차 안 왔다가 해야지 해야지. 4년 된 거구나. 4년 된 거구나. 4년 된 거구나. 기존에는 커버를 씌우게끔 되어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아쉽게도 집어넣을 때도 그냥 누르는게 아니고 안쪽으로 밀면서 아우 끝났다 1차 작업은 끝났네요 근데 이제 등받이 등받이만 조립하면 되네요 아이고 숨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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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